안녕하세요 홍고패입니다. 유튜브로 인사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은 애완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의 애메와 애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같이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관리견이나 관리인들만 프로필을 많이 찍었는데 지금까지 파충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어나더 심팻이라는 애견 전문 스튜디오 대표님과 함께 파충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갈 영상은 저희 촬영 현장의 메이킹필름이고요. 저희의 촬영 결과물이랑 어나더 심팻이라는 스튜디오의 정보와 어나더 심팻 대표님에 관해서는 저희가 블로그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인데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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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